네 항상 건강하시구요 몸 가르치 않으셔가지고 올해 아주 행복한 올해 되시구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고 있으면 까로비야 까로비야? 나노비야? 아 그것은 다음에 다음 주에 설 명절 때 특별적으로 26일 날 오늘은 준비한 곡이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창적인 노래에요 색스푼 음악이 그래서 여러분들 박수소리에 얼마나 많이 잘나오나 자 박수 다시 한 번 불러요 소리도 한 번 쳐줘야지 소리도 함께 박수 그렇지요 자 부탁합니다 closes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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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